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게? 멧돌이가 나갔다 차도 하야부사 촬영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만은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놀란다 그런 거 치아라 야야 그래 뭐 한 4년 동안 조직원만 댕겼다가 드디어 멧돌이 나갔다 알천도 멧돌이 나가고 야도 멧돌이 나가고 차도 똑같네 오토바이도 안 나가디 야도 멧돌이 나가니까 차가 안 나가고 드라이브이 없으니까 시동 꺼지고 이제 알천 좀 엔진 올라와나 싶었는데 내 엔진을 다시 내려야되고 원래 그런 거 아이가? 이제 올라갈 때 쯤 되면 하나 내려야되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... 지금 이거 번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센터지? 디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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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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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더블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